그 여인이 전생의 선이라 한들, 그 여인에게 난 그저 전세를 고향일 뿐이니 그 여인에겐 현생의 삶이 있는 거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둬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때 다 해줬으면 좋았을걸 누이와 나의 시간이 같았을 때 참 조신하고 단아하고 품이 있는 아이였는데 어찌 그리 다른 품성으로 선의식 품성이 어디가 어때서? 다짜고짜 선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니다? 아니면 좋겠다? 헤어진 거 아니었어? 왜 발끈해? 혹시 뭐 다시 만나보자 그런 생각이면 접어라 어디 저승사사 주제의 인간이 내 누이한테 얼쩡거려? 아까 그 생각 좋은 것 같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내 누이한테서 떨어져 무리승 확 끼얹는 건데 나 이 드라마 아는데 아침에 많이 봤는데 아멘